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고 음미지음 한밤의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도록 헛된 생각이나 습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무의미한 것들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버릴수록 풍요해지는 인생정리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태도가 소중한 인연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아가 주변 사람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 인간관계니 인생이니 하는 거창한 것들도 잘게 나누어 보면 결국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간에만 잘하면 되지 라는 결심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평소에도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과연 어느 쪽이 중요한 순간에도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한 사람들에겐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꼬리를 흔드는 사람을 보면 무슨 기분이 드는가. 그런 사람이 아무리 나를 깎듯이 모신다고 해도 과연 그 태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보잘것 없어지는 순간 헌신짝처럼 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못 믿어올 것이다. 이처럼 태도는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된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대상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소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길러보자. 그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게끔 말이다. 모든 관계에는 안정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심리학 용어 중 자기개방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나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개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개방이 지나치면 말이 많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자기개방은 오히려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더 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할 필요가 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늘어놓게 된다. 자기개방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꼭 있어야 할 벽까지 무너뜨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자기개방 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상대방이 들어와도 되는 방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방을 정해주는 것이다. 돈을 펑펑 쓰다 보면 결국 집안의 가세가 기울 듯 말 또한 너무 많이 하면 관계가 기운다. 도로 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앞차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교류도 오가지 못하지만 너무 바짝 붙다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이다. 그러니 좋아하는 상대방과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자. 그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구해줄 에어백이 될 것이다. 또한 빠르게 시작하고 천천히 나아가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격언에 천천히 서두르라 라는 말이 있다. 행동은 서두르되 마음은 느긋하게 먹으라는 의미다. 훌륭한 뜻이지만 웬만큼 내공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서두르다 보면 마음도 덩달아 급해진다. 이럴 땐 사고가 단순해지고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가 잦아진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불어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분 미리 하기나 10일 먼저 하기 같은 방법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미리 해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다. 사람은 외부에 의해 통제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반대로 무언가를 통제할 때 안정감을 얻는다. 할 일을 미리 미리 하는 것은 시간의 통제에 당하는 대신 시간을 통제하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상황을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여유야말로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일 할 일을 조금씩 미리 해보자.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바쁠수록 내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볍고 홀가분한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가는 게 기본이듯 가볍고 홀가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비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맡은 일의 가짓수를 제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치우는 일보다 떠맞는 일이 많으면 영원히 허덕일 수밖에 없다. 바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나를 나답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뜻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일을 버리기만 한다. 그러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운만 소진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 혹은 남들이 떠넘긴 일만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의 만남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줘야 하는 관계에는 소홀해지고 결국 소원해진다. 그로 인한 외로움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채움보다 비움의 관점으로 내 삶과 일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뿌듯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기 주변에 무엇을 두느냐가 결국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한다. 영역을 넓혀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주로 하는 생각, 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 자주 만나는 사람, 옷장 안의 옷 등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 상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 이득인지 실인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을 무심코 가까이 하곤 한다.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음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의식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공간 점검이다. 우선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을 하나 선택한다. 그리고 중앙에 서서 그 공간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쭉 살펴본다. 그러다 보면 눈에 거슬리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은 물건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버리거나 정 아까우면 다른 사람에게 주자. 이 공간을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있어야 할 것보다는 없어야 할 것을 먼저 선별해야 한다. 틈날 때마다 버려야 할 것, 옮겨야 할 것 혹은 처분해야 할 것들을 살피며 공간을 조금씩 정화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필요 없거나 이미 쓰레기가 되었거나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공간을 침범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의 내 주의력과 에너지를 빼앗은 주범이다. 이를 치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분은 한층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옷장 점검이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집에서 입는 잠옷, 출근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입는 외출복, 그리고 옷장에 쌓여 있는 옷들이 기분을 산뜻하게 해주는 옷인지 축 처지게 하는 옷인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입거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거나 입었을 때 나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해주는 옷이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하자. 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깝다고 모셔두지 말고 과감하게 치우자. 옷장을 열 때마다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을 마주하며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테니 말이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점검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생각, 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하는 행동, 생각, 말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행위가 누워서 SNS 보기라거나 첫 생각이 오늘도 끔찍한 하루가 시작됐군 이라거나 일어나기 싫어 짜증나 라면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젤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뿐만 아니라 아침에 먹는 첫 음식이 가공 처리 과정을 많이 거친 인스턴트 음식이라면 그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최악의 방법이나 다름없다. 그보다는 정성이 담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오늘 하루 기대할 만한 일이나 긍정적인 구석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루 동안의 행동, 말, 생각을 점검하고 의도적으로 바꾸려 노력한다면 그날의 기분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네 번째는 태도 점검이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를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곳이라 생각하곤 한다. 물론 이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매일 반복해서 가야 하는 직장을 지옥 같은 감옥으로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그 대신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자.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나 장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다. 과감히 그만두거나 이직할 이유를 찾은 셈이 아닌가.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점검이다.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특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목소리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불쾌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줄 만큼 아량이 넓고 에너지가 풍족하지 않다면 다소 매정하게 느껴질지라도 차라리 멀리하는 게 좋다. 경험을 통해 느껴보았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은 그만큼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보자.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점검하면서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을 정리하자. 치우는 것만 선택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선택이다. 나를 스스로 갉아먹는 선택을 내리고 싶지 않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좋은 물건이나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물건을 집안으로 드릴 때, 옷을 새로 구매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제각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 물건이, 이 사람이, 이 일이 에너지를 채워주는지, 갉아먹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만 한다면 점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로만 삶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이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잠깐 동안의 기쁨과 행복도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작은 사건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말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